제2 3리그는 일본 축구리그 시스템에서 상위 3번째 리그이다. 기존에는 일본 풋볼리그가 사실상의 3부 리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일본 프로축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4년부터 프로 3부 리그를 출범,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 리그로서의 3부 리그는 2014년 첫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일본 풋볼리그는 규모를 축소하여 4부 리그 격으로 존치시킬 예정이다. 첫 시즌인 2014년 시즌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일본 풋볼리그에서 다음 구팀에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카마타마레 사누키는 2013 제2-JFL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여 제2리그 디비전 2-2014로 승격되었다. 나머지 3자리는 다음 팀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만일 그루자 모리오카가 제3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레노파 야마구치가 대신 참가할 예정이다. 그루자 모리오카와 레노파 야마구치가 모두 제3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술클라로 누마즈가 대신 참가하게 된다. 그 밖에 참가 의향을 드러냈으나 참가가 무산된 클럽들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굵은 글씨는 제2 승격 기준에 맞는 팀 사가미하라 YSCC 도야마 도토리 사누키 도치기 나가노 후지에다 누마즈 후쿠시마 아키타 모리오카 기타큐슈 가고시마 류큐 2017 시즌 제2 3리그 참가팀 위치 승격팀은 굵은 글씨로 표기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